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일을 두고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갈등과 고민이 많다 하시거든요. 네. 지금 본인이 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월급쟁이 월급쟁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혹시나 뭐 기술직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냥. 회계. 회계 쪽으로. 안전. 회계 안전. 안전 쪽으로. 네. 그래요. 지금 혹시 이 일을 하시는 걸 두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동이라든지 변동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심은 조금 깊어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일은 많은데 많은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대우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받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많이 드실 겁니다.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연차에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는 데 비해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속 이행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내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내가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기 때문에 5월달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이미 그런 거는 확장이 된 거 내 마음에 확신은 확실히 들었고 시기를 보자 그러면 지금 5월달이잖아요. 5월달 6월달 6월달 하반기 7월달 초 이때쯤 되게 되면 이동 변동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응 근데 지금 당장 옮기자 하니 내가 입장이 조금 빡빡하다 그래요. 맞아요. 어 왜 그러냐면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의리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다 그러거든요.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이 말 꺼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면이 받쳐서 도저히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면이 받쳐서 지금 제가 뭐뭐뭐뭇거리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관계 이게 개선이 될 게 아닌 게 분명히 확신하게 보여요.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으면 할 만큼 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벌써 그만둬도 그만둬야 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7월달부터는요 직장 이동 변동수가 들어 있으니까 음 이런 변동수 있을 때 운때가 있을 때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약간 여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먼 쪽 먼 멀게 조금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좀 지역을 끼고 움직이게 된다거나 근대에서 뭐 진짜 뭐냐면 경상도 땅에서 뭐냐면 경기도 땅까지 이렇게 멀게 이렇게 아니더라도 조금 지역을 끼고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게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셔야지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충족이 되는 만큼 움직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기존의 요 바운드리에서는요. 거기서 거기가 될 확률이 많아요. 직업 특성상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바운드리를 조금 벗어나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받아야지 이만큼은 내가 내 처우를 받아야지 하는 거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문제였잖아요. 직장 직업 이거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내 평생 직장이라면 직업이고 평생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5, 6년 전부터 힘든 시기는 들어와 있거든요. 아 5, 6년 전부터요? 네. 내가 내 운수 자체가 힘든 직장 직업 때문에 힘든 시기는 5, 6년 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좀 잘 안 풀린다는 말이죠. 네. 안 풀려요. 네. 그때부터 이미 5, 6년 전부터 내 직업이라든지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풀리는 게 힘들고 조금 생활이 자꾸 공폐 폐져가게 되고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돼 있죠. 악순환이 자꾸 접어들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부모님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10 양념월 12월 26일.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가의 상문이라고 했지만 내 시가의 상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조금 내 모친이 아프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몸 보존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모친이 건강이 꺾어지면서 나도 내 운수도 꺾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친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말 그대로 복이라든지 제 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꺾어졌어요. 나도 같이 꺾어졌어요. 내 몸이 일신이 누워지시면서 우리 모친이 일신이 누워지면서 우리 모친이 일신이 누워진 게 한 5년 정도 4, 5년 이 정도 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도 하는 일이 자꾸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모친이 넘어쓰고 몸보존하시면서부터 내가 상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내한테 상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왕거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내가 복이라든지 제 운때가 꺾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친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올해, 올해까지 잘 견디시면 될 거예요. 오래 견디고 내년 이제 내년 지나면서 내년 삼월달 사월달 지르면서부터 조금은 괜찮아지실 겁니다. 직장 옮기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괜히 잘못 엮였어 지금. 이 직장에 잘못 엮였다고. 예. 괜히 말만 듣고 잘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앞전에 회사에 있다가 형 밑에 있다가 이제 형이 나가고 그 저는 직원들하고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바뀌었어요. 그럼 뭐 회계하고 안전하고 이거 할 사람 없다. 좀 자리 지켜라. 그러니까 그때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그때 가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모든 경영을 지금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인수인계 다 해줘야 되네. 그렇죠. 가면 올 칠 월달. 내가 본인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그 뭐 해줄 만큼 해줬잖아요. 그렇다고 이때까지 내가 견뎌줬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니까요. 처우라든지 이런 개성들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시잖아요. 항상 인정 못 받아. 예 인정을 못하니까 나오셔야 되는 게 맞죠. 나오라고 해도 마땅한 또 그게 없고. 왜 없어요. 있다 하잖아 내가. 네 지역을 끼고 움직이시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포항 쪽이나 이쪽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지역을 끼고 움직이고 이 바운드리에서는요. 울산이라는 요거 그 이걸로 해서 바운드리에서는 움직이면 거기서 거기라고. 예예. 그러니까 지역을 끼고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말 그대로 지역은 끼고 움직이시게 돼요. 지역을 끼고 움직이시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 해야 될 거 그만큼 초우적인 부분이라든지 완전한 100% 만족감을 채워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보다는 나은 거는 들어있다 하잖아요. 안 그래도 올 초에 안 그래도 섞 없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깐요 칠 월 달에 빨리 육 월 입일이 얘기해 놓고 한 달 상관으로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인수 인계할 거면 빨리 하시고 칠 월 달 운때 있을 때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너가 다 파는 인수인계 어딨습니까 그냥 나오면 되지 뭐. 그러면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입장이 안 그럴 겁니다. 나간다 그런 거부터 당일 날 바로 나오게 되면은 돈이 진짜 욕 해가지고 얻어먹을 거예요. 너가 다 파는. 이래도 이래도 욕 들어먹고 저래도 욕 들어먹는 건 똑같은데요 그래도 내 처신은 하시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고 우리 지금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이상은 늑둥이를 하나 봤는데 지금 2000년 7월 24일생인데 얘가 지금 뭐 어떤가 좀 늦게 나한테 애를 잘 낳았는지 아니면 몇 년생이라고요 2000년 7월 24일생 2000년? 2020 아 2020 아 2020 202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늑둥이 하나 낳았는데 뭐 건강하게 잘 크잖아요 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크고 뭐 활짝 활짝 잘 웃고 어 성격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응 나쁘지 않은데 왜요 어 얘가 좀 자꾸 좀 아파 봐 이제 삼십 몇 개월인데 내가 자꾸 아파 감기도 약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잔병 치레에요 아 그래요 잔병 치레 큰 병 치레만 안하고 잔병 치레 애들은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 잔병 치레 많이 한 애들이 크면요 면역성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왜 또 말 바꿀게요 그러고 저는 왜 멍청하게 자꾸 사람한테 이용만 당합니까 이용당할 짓을 하시잖아요 맺고 끊고를 못 하시잖아요 그거 그것도 나오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영악해지시거나 야근 기질이 있으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맺고 끊고를 못 하시니까는요 아닌 거 알면서도 뻔히 내가 힘들고 아닌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 언제쯤 그걸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본인이 고치셔야지 나아지지 그걸 무당이 고쳐줘 본인이 증상 선생님 좀 봐주십시오 뭘 봐줘요 본인이 믿고 맺고 끊고를 해야지 내가 사람들은 손가락을 받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지언정 내가 싫으면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빨리 판단력 있게 빨리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판단력이 없으시잖아요 질권 잘해 죽어도 난 영혼 제가 당하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할 소리는 하고 할 말은 하고 할 말을 하고 서로가 조금 이제 감정이 격해졌다 그러면 풀어갈 건 풀어가고 아닌 거는 잘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길러가셔야죠 무유부당 성격입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무당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네 하여튼 선생님 뭐 올 7월 달 쯤에 자리 이동이 있다고 하니까 명심하고 네 그리고 냉년 3월 달 쯤 되면 풀린다고요? 돈이 너무 커 돈을 제가 쫓아가는 건지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본인이요 벌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는 격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 사람과 계속 이어왔던 것도 내 미련스러움 때문에 이어왔거든요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다른 데 가면 이것보다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는 않은데 본인의 미련에서 오는 궁핍이죠 이제 아이도 있고 늦둥이 아이도 키워가고 갖고 가야 되는데 좀 독해지세요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멍청해서 그러죠 제가 멍청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건 미련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면서도 내가 미련스럽기 때문에 아는 거를 제대로 내가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련스러움을 버리셔야죠 아이 때문에라도 내가 독한 마음 좀 먹으셔야 되겠죠 너무 독해도 사람이 못 살지만요 독한 기질이 없어도 못 살아요 본인처럼 이용만 당한다고 계속 여태까지 남 이용 한번 해본 적 없고 여태까지 남한테 이용만 계속 당하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한테 원망을 듣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네 조금 맺고 끊고를 하고 사세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네